너무 신기해요 그게 우와! 정말 아니다! 대박! 대박! 영대 최고! 영대 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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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네? 뭐야 이게 뭐야?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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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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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봐! 어지러워! 완전 철회 봐! 드러워! fossemm scriptures! 그래서 그루퍼! 여러분들 진짜 그루퍼 처음 봐! 맞게 하는게! 잘 잡는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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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골이 하고 1995년 과 HIV 그 engraving 된다! leading East heading 7th 블랙 크루퍼!! 최대 몸무게! 1m 50cm! 최대 몸무게! 100kg에 육박하는 대형 oyn정 크루퍼! 대서양에서만 발견되는 그루퍼는 제주도 자바리와 많이 닮았는데요 세계적으로도 고급 어정으로 손꼽히는 엘리즈의 초고가 대형 어류 굴 틈과 바이 틈에 숨어 단독 생활을 하며 어릴 때는 암컷이다 자라면서 수컷으로 바뀌는 신기한 놈입니다 언뜻 봐도 10kg은 좋긴 없는 월척을 낚아올린 병만족 굳은 감대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아닙니까 쨍하고 했듯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했듯 날 돌아온단다 목이 찾아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하고 했듯 날 돌아온단다 목이 갔어 남자가 상체만 해 아 진짜 죽으란 법은 없구나 역시 정국의 음식은 뒷심이 강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더 잡을 수 있어 형님 담그세요 아니 뒷심이 강하다니까 지금 중간이야 중간 형 가려면 지금 한 30분 더 걸려 있어야 돼 ydam아 호로퍼가 민물 쑤가리 닮았어 쑤가리 원래 바다에 타는거 아니죠?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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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두 번 이렇게 하고. 한 두 번 이렇게 하고. 앗zäh토들 왔어 여기 서다 왔어 잡았어 기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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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잘한다. 잘한다.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메모리 박힌 질. 잡았다. 잘한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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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통계가 없겠습니까? 있단 말이야. 기분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게 또 잡았어요 할 때 봤어요. 잡았어요. 우리가 잡았을 때. 응 응. 잡았다. 웃자. 이게 뭔가 전쟁 이기고 온 사람 같아. 그치 그치. 구미 화냐. 자 보시면 진짜 입이 떡 떨어지고. 깜짝 놀랍니다 진짜. 누워서 못 되잖아 오빠들이. 너무 무거웠다. 야. 엄청 맛있다. 엄청 맛있다. 우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니 근데 지금 봐도 놀랍다. 다시 봐도. 이거 어떻게 잘했지. 이제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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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도 뭐. 깜짝 놀랍다 뭐. 안나는 것도 Plant 특 misschien ¿ använd다? 슈д. 이제 정말igen. mana 더 산책만ון 2개입니다. 오 Market. 감사합니다.